단원은 에어, 워터, 인바리먼트라고 해서 환경이지 환경적인 문제가 대기 중에 어떤 공기의 성분들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하는 단원이야 문제 간단하게 풀어볼게 카 엔진 프로듀스 자동차에서는 인컴플리트 컨버션하고 카본 모노사이드 나오고 나이트로젠하고 옥사이드는 왜 나온다고 그랬지? 원래 대기 중에 78%가 나이트로젠이고 공기 중에 21%가 옥시원인데 얘네들이 반응을 안 한다고 그랬지 원래는 근데 자동차 엔진의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자동차 엔진에서 발생되는 나이트로젠 옥사이드 그 다음에 또 얘 말고 이제 SO2 같은 경우 CO2 같은 경우 이런 것들 다 넘메탈 옥사이드고 넘메탈 옥사이드 넘메탈 옥사이드가 어떤 환경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물에 빈 물에 녹아서 엑시드 성분을 만들기 때문에 나이트릭 엑시드, 설퍼릭 엑시드 그 다음에 카보닉 엑시드 같은 거 만드니까 엑시드 레인이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 문제 Name an environmental problem caused by release oxide of nitrogen into air 그럼 일단 엑시드 레인이겠지 엑시드 레인 그 다음에 하우더 카본 모녹사이드, N 옥사이드, 나이트로젠 폼디드, 카 엔진 자동차 엔진에서 왜 형성이 돼요? 그러면은 카본 모녹사이드는 인컴플리트 컨버션 인컴플리트 컨버션은 옥시전이 약간 좀 부족할 때 원래는 이제 옥시전이 많으면 컴플리트 컨버션 해가지고 CO2하고 워터만 나오는데 옥시전이 좀 부족한 경우는 카본 모녹사이드가 나오고 카본 모녹사이드는 되게 톡시가스라고 했어 톡시가스 프리벤트 케어링 옥시전인 블러드 스트림 혈관 내에서 산소 운반을 방해한다 이런 얘기지 나이트로젠 옥사이드 이것도 이제 좀 전에 써줬잖아 그치 나이트로젠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나이트로젠이 나이트로젠 공기 중에 있는 그냥 나이트로젠하고 나이트로젠 리액 위드 옥시전 at high temperature in 엔진 카 엔진 이렇게 아까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엔진 자체가 너무 온도가 높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의 가장 대표적인 폴루톤트 가스가 나이트로젠 옥사이드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카본 모녹사이드 아까 되게 행구 왜 사람 몸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톡시가스 톡시가스 그 다음에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달아줘도 되고 원 어드벌스 이펙 이런 물어보니까 또는 톡시이나 뭐 포이즈너스 가스 상관없겠지 포이즈너스 가스 디스크라이브 익스프레인 하오 카탈리티 컨버터 우리가 이제 자동차의 가장 큰 문제점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카본 모녹사이드하고 NO 계열 내 나이트로젠 옥사이드야 얘 같은 거는 그냥 내보내면 안되겠지 그치? 그래가지고 자동차에 꼭 의무적으로 카탈리티 컨버터가 있어 그래서 리무브 옥사이드 오브 나이트로젠 프론카 엔진 이그소스 퓨 배기가스 유아 어드벌스 인클로드 케미칼 유케이션 인유에 있어 여기서 이제 식이 제일 중요한 식을 하나 써야 된다 그랬지 그치? 제일 중요한 식을 한번 써보자 나이트로젠 나이트로젠 NO 플러스 CO 화살표 그 다음에 N2하고 CO2 이렇게 발란싱 할 때 여기 앞에 나이트로젠 두 개고 그 다음에 카본도 두 개 만들고 옥시언 네 개지 그치? 두 개 이런 식 이 식이 제일 유명한 식이야 그래서 케미칼 유케이션을 써도 되니까 이렇게 쓰고 됐어?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말로 써도 되고 상관은 없지만 이게 이 가스들이 가스 온 더 카탈리스트 서페이스 이 카탈리스트 서페이스는 카탈리스트 컨버터가 플래티넘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 플래티넘 이 플래티넘 표면에 붙어가지고 반응이 일어나 그치? 그럼 이렇게 써도 3점 되겠지 왜냐면은 NO가 결국에 N2로 리듀스 되고 CO는 CO2로 옥시데이션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가스들이 어디서 일어나? 카탈리스트 컨버터에 있는 플래티넘 그냥 카탈리스트 서페이스에 붙어서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되겠지 두 번째 문제 가스, 아르곤, CO2, 나이트로젠, 옥시즌 클린, 인, 드라이예요 왜냐면 이 드라이예요 이런 표현 자체가 대기 중에 워터가 되게 지역에 따라 양이 너무 틀리고 양도 꽤 많거든 그러니까 워터 양은 빼고 드라이한 상태에서 평균적으로 재봤더니 나이트로젠이 몇 프로? 78% 나이트로젠이 78% 외우라고 했다 그 다음에 옥시즌이 21% 그 다음에 아르곤이 0.9% 정도 카본 다이옥사이드 CO2는 얼마라고? 0.04%이지 그 다음에 네임더 프로세스 유스 세퍼레이트 오토 프럼 클린 드라이예요 이 표현이 조금 많이 나오는데 어렵지는 않아 에어가 이제 믹스처다 보니까 에어를 압축을 시켜 압축을 시키고 컴프레스 시키는 거지 프레셔를 높여주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에어야 이 안에 프레셔를 높여주고 템퍼레이처를 낮추잖아 템퍼레이처를 쭉 낮추면 얘네들이 다 리퀴드로 바뀐다고 이렇게 이렇게 리퀴드 에어로 바뀌어 리퀴드 에어로 바뀐 상태에서 끓는 자 온도를 조금씩 높여줘 온도를 조금씩 높여주면 그 온도에 따라서 나이트로젠 옥시전 아르곤이 다 보일링 템퍼레이처가 틀리지 않아 그치 보일링 템퍼레이처로 이렇게 세퍼레이션 돼서 나와 그래서 이 보일링 포인트를 이용해서 세퍼레이션 하는 방법을 뭐라 그러지 프렉셔널 디실레이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 프렉셔널 디실레이션은 나중에 이제 세퍼레이션 하는 방법에서 나오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소주가 에탄올하고 워터로 되어있는데 에탄올하고 워터의 보일링 포인트가 틀리지 그치 그래서 에탄올이 보일링 포인트가 워터보다 낮아서 먼저 끌어서 나오는 거야 그거를 프렉셔널 디실레이션이라고 그래 나이트로젠이나 옥시전 아르곤도는 거의 마이너스 190도 마이너스 180도 근데 약간씩 보일링 포인트가 틀리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특정 온도에서 나오는 놈들이 나이트로젠이 되겠고 어떤 놈은 옥시전이 되겠고 이러겠지 그치 그 다음에 10번 스테이트 원 메이저 어드베스 이펙 플루턴트 SO2 아까 SO2 잠깐 얘기했잖아 NO나 SO2나 다 엑시드 레인 그치 엑시드 레인이었고 그 다음에 NO, NO2와 프로듀스 카 엔진 요거는 설명을 했지 그치 공기 중에 나이트로젠하고 옥시전이 반응을 합니다 원래는 반응을 안 하지만 그런데 자동차 엔진의 온도가 템퍼레이처가 너무 높아서 자동차 엔진에서 반응해서 나이트로젠 옥사이드라는 폴루턴트 가스를 만듭니다 요거는 한 거니까 뭐 그 다음에 요것도 똑같은 문제라서 매니카 카탈리티 컨버터 인 데얼 이그조스 시스템 카탈리티 컨버터 모스트 오브 CON NO 폼디드 인카 엔진 체인지 인투 레스암플 프로덕 프로덕으로 뭘 만들어 나이트로젠 아까 식 쓴 거 나오지 그치 그 다음에 프로덕으로 또 아 카탈리티스는 뭘 쓴다고 플레티놈 이게 이제 카탈리티 컨버터라 그래서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부착을 해야 된다 그랬지 그 다음에 CO 이즈 폼디드 프롬 인컴플리트 컨버션 80 퓨얼 서치어즈 메텐 와디즈 케미칼 유케이션 요거 한번 써볼까 인컴플리트로 인컴플리트는 CO를 나오게끔 쓰는 거야 그러니까 CH4 플러스 O2 쓰고 CO 써 그냥 CO 그 다음에 이제 워터도 꼭 써줘야 되겠지 카본 개수 맞지 워터는 두 개니까 2 붙여 그럼 옥시전이 하나 세 개지 그치 그럼 2분의 3 이렇게 붙이는 게 훨씬 더 빠르겠지 그치 클로링 관한 문제거든 클로링 같은 경우는 워터랑 관련돼서 우리가 수돗물 워터 트리트먼트라 그래 제일 중요한 과정이 뭐 걸러주고 수수료 냄새 제거하고 이런 과정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킬 박테리아 물 속에 있는 박테리아 미생물을 죽여야 돼 근데 킬 박테리아 하면 무조건 가장 유명한 박테리아 클로링을 쓴다고 우리가 오전 같은 경우로도 살균 소독을 할 수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처리시키는데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 그러다 보니까 가장 편하고 가장 일반적인 화학물질 클로링을 갖고 많이 사용을 한다고 클로링 이제 에드 투 워터 메이커 워터 세이프티 드링크 explain why adding 클로링 메이커 세이프티 워터 그러면 그냥 클로링이 킬 박테리아 가능하니까 마이크로 오르가니즘 미생물을 다 죽일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2번 컴파운드 클로링 이즈 유스 이건 워터 테스트란 말이야 우리 워터 테스트가 이제 첫 번째가 쿠퍼 설페이트 흰색에다가 워터를 떨구면 쿠퍼 투 설페이트 하이드레이티드 쿠퍼 투 설페이트 해가지고 블루로 바뀌었잖아 이게 화이트 이것도 많이 나오는데 블루 간단하게 코발트 투 크롤라이드 페이퍼라고 했지 코발트 투 크롤라이드 페이퍼를 이용을 하면 이게 이제 파란색 종이가 있다고 여기다 워터는 리퀴드를 떨궜는데 워터야 그게 그러면은 블루가 블루색이 이제 핑크색으로 바뀐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워터 테스트를 유도해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아르곤이 대기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가스야 한 0.9% 정도 되거든 언리액티브 노블 가스고 아르곤이 왜 언리액티브에 뜬금없지 그치 그러면은 풀 오브 엘렉트론 엘렉트론이 다 차있어 인 아우터 쉘 그래서 엘렉트론이 들락날락 할 필요가 없지 그게 반응을 안 한다는 표시지 이건 워낙 중요한 표현이니까 아르곤의 유수 뭐였어? 램프 이런 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편이고 3번 클린 드라이 에어 컨테인 메인이 나이트로젠하고 옥시전 나이트로젠하고 옥시전 빼고 쓰래 못 쓰면 돼 아르곤 그 다음에 카본 다이옥사이드 카본 다이옥사이드 그린하우스 가스 맞아 그린하우스 가스고 글로벌 워밍 일으켜서 클라이메이트 체인지 기후변화 일으키는 거 맞는데 얘는 폴루톤트 가스가 아니야 어? 또 두 개 네임으로 써주는 거 조심하고 에어 오픈 컨테인 폴루톤트 3 커먼 가스 폴루톤트 첫 번째로 나와야 될 게 누구야 NO 나이트로젠 옥사이드 왜 이게 나이트로젠 옥사이드라는 표현을 왜 쓰냐면 NO하고 나이트로젠 모녹사이드하고 NO2가 실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위치에 있어서 그래 요건 아까 얘기했지 똑같이 안 쓸게 자동차 엔진에서 반응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폴루톤트 가스 CO CO도 안 쓸게 아까 쓴 거라서 인컴플리트 컨버션 인 카 엔진 이러면 되고 그치 세 번째 써주려고 세 번째 세 번째 가스가 SO2야 SO2에는 SO2 같은 경우는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 석탄에 많아 석탄에 많다 보니까 프롬 이렇게 써도 돼 버닝 파실 퓨얼 이제 버닝 파실 퓨얼이 이제 석탄이나 우리가 말하는 석유겠지 석유에도 좀 있어 근데 이제 SO2도 넘메탈 옥사이드고 물에 녹으면 액시드레인 설퍼리 액시드레인 계열을 만들지만 디설퍼리제이션이라 그래서 설퍼를 제거하는 장치를 많이 달았다 그랬지 그치?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 있어 여기까지는 풀자 여기까지는 풀자 설퍼리제이션이